위너스의 정골로 돌아오게 된 위너스의 정골로 돌아오게 된 위너스의 정골로 돌아오게 된 아이디도 바꿨습니다 컴백 하승찬이라고 합니다 우선 유럽 음식 먹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 음식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 음식 먹으니까 기분도 좋고 좀 기분도 좋으니까 연습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정글로 전환한 이유는 우선 서포터를 함으로써 게임이 별로 재미를 못 느꼈어요 정글을 하다보니까 서포터랑 비슷한 부분은 많지만 또 강력하고 게임이 재밌더라구요 그래서 바꾸게 되었어요 아직 솔직히 시작한지 3,4일 밖에 안돼서 솔직히 아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게임에 대한 이해도만큼은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챔피언 숙련도만 다지면 충분히 말랑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코치로 여러 팀을 다녔는데 조건이 잘 맞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플레잉 코치 겸 하면서 코칭도 하고 이제 코치도 준비할 겸 정글도 한번 도전해 볼 겸 그런 겸으로 연습하고 있어요 분위기 자체는 당연히 승강전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들 기대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딱히 누구랑은 아니고 전부 다 슬슬 친해지고 있는 거예요 친해지고 있어요 온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서 언어가 좀 안돼서 의사소송이 잘 안됐는데 한국은 한국말을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꼭 승강전 정도는 탈출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요 딱히 개개인 선수의 약점보다는 아직 전체적으로 프로팀과 많이 안 해봐서 운영이 많이 부족한 점인 것 같아요 아직 성공적인 포지션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정도로 괜찮은 모습 보여주는게 목표입니다 한 시즌 만에 돌아왔는데 저 정글로로 아직 한지 얼마 안되는데 대 나가서 못해도 많이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